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출연자입니다. 이제 오후시간, 늦은 오후시간일 것 같아요. 한번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참여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안 보이는 분들이 꽤 있어요. 지금 제가 다 보고 있는데 도망간 건지 사라진 건지 아니면 요즘 지쳐서 힘들어가지고 잠깐 쉬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하여튼 변함없는 그런 모습으로 좀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좀 힘들 때도 있을 거야. 어렵고 괴롭고 답답할 때도 있어요. 이 사람이란 자체가 그래. 항상 늘 외롭고 고독하고 그렇습니다. 쓸쓸하고. 그래서 사람은 같이 어울리는 것 같아. 어울리는데 끼리끼리 어울리는데 이 끼리끼리가 중요한 것 같아. 끼리끼리. 끼리끼리. 진짜 말 그대로 유유상종이라 하잖아요. 같이 뭔가 좀 뜻이 맞고 마음이 맞고 코드가 맞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같이 서로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그런 분들끼리 어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카페 커피소에 갔는데 우리 커피소 사장님이 커피를 내려주는데요. 그 컵을 보니까 머그컵을 다 마시면은 그 컵 바닥에 밑면에 글자가 써있더라고요. 글자가 써있더라고요. 뭐 초긍정을 가져라. 하여튼 좋은 멘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 커피소 삼뽕고님이 참 멋진 분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 번 깨달았어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분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그렇게 살았지만은 더욱더 노력을 해야겠다. 노력 안 하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없어요. 그냥 0이야 0. 그런데 움직이고 뭔가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1이 됩니다. 1. 1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0에다 팩럴 뭐 곱해봐. 곱해도 0이야. 0이기 때문에. 그런데 1에다 곱하면 숫자가 변하지 않습니까? 0과 1 차이가 이렇다는 거지. 하냐 안 하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열심히 하시고 투자도 열심히 하시고 본업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채찌PT에 대해서는 채찌PT. 요즘은 굉장히 핫한 이슈죠. 채찌PT 계속 나오고 있던데 이 뭔가 사람처럼 대화하는 그런 생성 AI 신드롬이라고 요즘 하대요. 생성 AI 신드롬 요즘 굉장히 거셉니다. 그런 바람이 바람이 거세는데 이 채찌PT 쇼크로 이 빅테크의 AI 개발 경쟁이 현재 불붙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우리의 일상하고 사회 각 분야로 AI가 현재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기존의 관행과 질서에 상당한 변화와 충격을 좀 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도구로서 효용성이 큰 반면에 반면에 또 대필과 표절 등 그런 악용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필, 표절. 뭔가 기술력이 발전하면 그걸 가지고 또 악용한 사람도 있겠죠. 생성 AI 시대를 마주한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논란 그리고 대처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살짝 들려보도록 할게요. 요즘 그 채찌PT 광풍이 전세계 증치를 휩쓸고 있는데 이 투자자들이 주시장에서 AI와 관련된 주식들을 사더라고요. AI. 이제는 AI다. 인공지능이 관련된 주식을 막 사들이는 거야. 그리고 보니까 그 관련 주가도 올 초부터 막 폭등을 합니다. 주가가 막 뛰어오르고 있어요. 증권과에서 또 향후 AI 시장이 확대될 것은 맞던데 주가가 너무 과열된 양상을 보이는 게 아니냐. 또 지적도 하고 걱정을 하더라고. 우리는 뭔가 좀 좋다 하면 난리치잖아. 그때 막 기미도 몰려들잖아요. 고점에. 올 들어서 그 코난 테크놀로지라고 있어요. 어제 누가 아시는 분이 얘기했던데 코난 코난 하던데. 코난. 그래서 뭐 미래소는 코난이냐. 그런 우스갯소리도 했고. 이 코난 테크놀로지 주가가 지난해 말 12월 29일보다 229%는 올랐어. 229%. 아냐 미쳤지. 여기에도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124% 정도 올랐고. 셀바스 AI 121%. 솔트록스 54%. 막 장난이 아닙니다. 막 오르는 거야. 국내 인터넷 대응주인 네이버가 29% 올랐고. 카카오 27%도 올랐습니다. 뭐 네이버 카카오는 모른 것도 아니지. 이런 거에 비하면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AI 관련주들도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올 들어서 보니까 전날 9일까지 빅베어 AI 홀딩스가 620% 올랐어. 빅베어 AI 홀딩스. 사운드 하운드 AI가 129%, 125% 엔비디아가 52% 이렇게 올랐답니다. 얘들아 뭐 코인급이네. 보니까. 중국의 빅테크 기업이나 미국 증시에 상장된 알리바바 그룹의 홀딩스 바이두. 알리바바 23%, 바이두가 29% 정도 올랐네요. 지난해 공개된 그 챗GPT가 전 세계적인 이목을 좀 끌고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AI 관련주들이 상승 이전 가파른 거죠. 그리고 미국의 AI 기업이 보니까 오픈 AI 대화형 AI가 있어 챗GPT로 했죠. 챗이 뭐야? 대화하는 거 합니까? 이게 출시 5일 만에 벌써 100만 명을 돌봤대요. 100만 명. 엄청나죠? 100만 명. 현재 공개된 챗GPT는 초고대학 언어 모델이 적용된 GPT 3.5 버전이네요. 3.5 버전인데. 그 오픈 AI는 올해 안에 이보다 더 발전된 챗GPT 4 모델. 4.0 나오겠죠. 이걸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다른 그 기업들도 AI 그 모델. 그 챗북 개발에 앞다퉈 진출하고 있어요. 경쟁이 치열한 거야. 그 네이버도 이제 앞서서 진행된 연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보니까 서치GPT로 가네요. 서치GPT 출시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서치GPT는 네이버 검색에 활용되는 것인데 이 초거대 AI인 하이퍼클로바를 기반으로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도하고 알리바바 등도 중국판 챗GPT 개발에 나선 것 같고 네이버에 대해서 이제 서치GPT 관련 내용들이 구차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를 통해서 네이버에 새로운 그런 기대 요인이 장착됐다.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AI 관련 기업들은 매년 초에 진행되는 세계 최대 전자전시의 CES에서 이 관련 기숫들이 막 부각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고 잠깐씩 그런 주목을 받았어요.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는 신기술이 적용된 AI 챗봇이 이제 하나 둘씩 나옵니다. 하나 둘씩 출시되고 결국 이게 뭐냐? 증시에 영향을 주는 거지. 증시에 영향을 주더라. 상당한 영향력을 주지 않겠나. 하이투자증권에서 그런데 세계 AI 시장 규모가 26년까지 연평균 39.7%가죠. 계속 성장할 거네요. 21년에 581억 달러의 시장이 한 3,095억 달러까지 확대된다. 엄청나게 성장할 거네요. 폭발적으로 갈 거다. AI가 쫙 올라간다. 이 초대규모 데이터로 사전 학습된 모델인 그 AI 기관의 모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AI 시장이 성장하는 거야. 향후 의료, 생명과학 이런 쪽에서 AI 성장세가 가장 높을 것 같아요. 생명과학, 의료 쪽. 일각에서는 AI 관련 기업에 대한 과한 기대가 반영된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감도 있고 실제로 지난 8일 날 구글. 구글이 완전 많이 신나겠죠. 구글이 내놓은 AI 챗봇이 있어. 바드라고요. 바드. 이 바드가 한 질문에 대한 틀린 답변을 내놓으니까 실망 메모리 나와가지고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어요. 알파벳 클래스 A 주가가 7.68% 그리고 4.3% 정도 이렇게 막 쭉쭉 빠지는 거야. 어? 완전 구글이 완전 개망신당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가들은 그 AI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좀 신중해라. 신중해라. 그럽니다. 금투업에서 그래요. 최근에 AI 관련 주식들이 주가가 너무 급하게 뛰었어요. 국내 증시에 상장된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아직 이익이 창출되지 않았으니까 투자 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항상 늘 조심하시고 그냥 신중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